아니,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? 이 정도에 누가 집을 짓고 살아? 저 집 아니에요, 저 집? 저 집은 거의 폐가인데? 이게 집이에요? 저, 저 전기는 들어오는 거 같아요 몇, 몇백 년 됐나 봐 450년 됐어요 450년? 진짜요? 우리 완선이랑 둘이 해놓을 테니까 도와줄 거, 도와줄 거 얘기하세요 네, 빨랫줄 좀 이쪽으로 놔주세요 오빠, 오빠들 이거를 일로 다시 해 주세요 잎사귀 좀 따다 줘요 아니라고? 그거는 너무 못생겼어요 응? 좀 따다르고 약간 완선의 강렬함과 수지의 섬세함과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한데? 어떡해, 비와 박사람이 세상에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? 생각만 해도 웃기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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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나와 사랑해 사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나무? 나무야 두렵기는 해도 잔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